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똑똑똑으로 한번 신나게 아 바로 가네요 누구세요 똑똑 너무 급하게 보면 볼수록 정리하는 사람 보면 볼수록 웃음 나는 사람 당신과 있을 때 행복하지만 하지만 내게도 걱정 있어요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너무 빠른 것이네 똑똑똑 내 마음의 노크를 해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사랑하세요 똑똑똑똑똑똑똑 나의 사랑만 사랑해 놓고 해줘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명절 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전하시는 아버님 요리하시는 어머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잘 모르세요 famous 잘나 알면 날수록 통안 bad 사실은 내가 고つ가예 가온 사람 하지만 내게도 걱정 있어요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너무 빠른 것이라 똑똑똑 내 마음에 노크를 해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똑똑똑똑똑똑 나의 사랑만 사랑해 노크를 해줘요 어머님 그립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그대 그대뿐이죠 똑똑똑 내 마음에 노크를 해줘요 내 목을 해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똑똑똑똑똑똑똑 목을 해줘요 사랑해 노크를 해줘요 나의 목을 해줘요 똑똑똑똑똑똑똑똑 나의 사랑만 사랑해 노크를 해줘요 너의 목을 해줘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노크를 목을 해줘요 똑똑똑똑똑 내 너의 깨 먹먹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. 김희철 씨께서 이 노래 모임 하셨는데요. 저희 슈퍼주니어 T라고 예전에 신명나는 그룹이 있어요. 프러트를 부르는 그룹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콘서트 때 특별 버전으로 잠깐 냈던 노래예요. 맞아요. 디지털 싱글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에 오면 보실 수 있고요.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가 음악 프로에서 뮤직뱅크에서 하면 돼요. 뮤직뱅크 말고 또 뮤직뱅크 품격 있게 스케치북에서 유희열 씨가 불러주신다면